자 교육을 시작할께요 도로주행은 100점 만점에 몇점 합격? 70점 합격이예요 감점 항목은 30%는 자동채점 그 다음에 한 70%는 수동채점이예요 그리고 안닦게 하면 안되나 평일에 있는 사람들이 좀 따끔 좋잖아 깨끗해야지 운전을 잘 하겠죠 본인이 세 장갑 꺼려 그리고 1교수는 장례에서 좀 연습 좀 하고 나갈거에요 왜냐하면 아직 기능밖에 안했잖아요 기어 변수하는거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걸 좀 배워야 되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발을 배워야 되요 어? 기능대 출발 배웠는데 뭐 또 출발을 배우지? 그게 장례기능 출발이고 우리 장례기능에서 일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짝 작았죠? 이걸 이제 클러치 출발이라고 해요 클러치 출발 장례기능처럼 출발하면 뒷차가 답답해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엑셀 출발을 또 할 줄 알아야 되요 그러니까 도로주행에서는 클러치 출발과 엑셀 출발을 적절하게 같이 사용을 해야 되요 자 그래서 엑셀 출발이 뭐냐면 네 보건기 좀 넣읍시다 스키차선 엑셀 출발이 뭐냐면 자 2단 출발 시킬거에요 자 2단 루크 보죠? 이 브레이크 밟은 발을 떼고 엑셀을 밟아요 이렇게 RPM 올라가는거 보이죠? 네 RPM을 1500에서 2000정도 올려주고 클러치를 첫째 떼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왜이렇게 하냐면 자 도로주행에서는 감점 항목 중에 자전 감점 중에 RPM 감점이 있어요 그게 급조작 급출발 또는 가속안함 이라는 감점이 있는데 RPM이 여기 500하고 여기 가운데가 750 되겠죠? 요 700 이하로 내려가면 감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해요? 예를 들어서 2단 넣고 출발했어요 예를 들면 자 출발했어요 RPM 내려가는게 보일거에요 여기서 만약에 엑셀을 안 밟고 3단을 넣어버렸어 그럼 RPM 내려가죠 이렇게 이러면 이걸 세 번만 하면 실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충분히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클러치 많이 쓰지 말라는게 언덕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언덕에서도 2단 넣고 방클러치 차버리면 RPM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언덕에서는 웬만하면 자신 없으면 일단 출발하라고 언덕에서는 예를 들어서 2단 넣고 방클러치 넘었으면 자 보세요 발을 내려가죠 이렇게 그렇죠? 내려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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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 감점이 되겠죠? 언덕이 너무 좀 심한 경우에는 일단 출발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 출발을 하는거에요 우리가 오토차 어떻게 출발해요? 오토차 그냥 엑셀 밟죠? 그럼 또 엑셀 밟잖아요 똑같애 단지 언덕에서만 엑셀 밟으면 뒤로 밀리니까 뒤로 밀리니까 우리가 방클러치를 하는거잖아요 나머지 평지나 내리막은 그냥 엑셀 출발하는거에요 그리고 시험차는 요즘 새로 나온 차라 언덕 밀림 방치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밀리는거 쉽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보시면 자 봐요 2단 넣고 자 여기 언덕이 언덕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도 안밀리죠? 네 그러니까 안밀리니까 대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엑셀을 너무 세게 밟으면 3첨 넘어가면 또 감점이에요 요것도 3첨 넘어가면 세번 넘어가면 실격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출발연습을 첫번째 1번 오늘 연습해야 될게 출발연습이에요 출발연습 두가지죠 그죠? 하나는 클러치 출발 엑셀 출발 근데 클러치 출발은 알아 우리 장래기능때 배웠어 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제 우회전할때 많이 클러치 쓸건데 자 그러죠 자 우리 도로주행 코스에 언덕이 경사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있어요 있어요 경사로 좀 있어요 하나가 있는게 아니라 여러분도 있어요 거기서 시동을 많이 꺼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사로 연습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연습부터 할건데 자 첫번째 1번 출발연습 2단 넣고 엑셀 밟고 3천 안넘죠 네 2천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출발 엑셀 출발 되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언덕에서 한번 정지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자 언덕에서 출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언덕에서 자 여기서 브레이크만 떼면 밀려요 네 그죠? 언덕에서 시동을 꺼먹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언덕이라는 자체는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세죠? 네 자 내가 클러치 밟고 기어를 넣었어 아무것도 안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버리면 끌어당기는 힘만 100을 작용해 그죠? 100을 작용해 내가 안 밀리려면 50의 힘으로 올라가는 힘이 같이 맞물릴 때 딱 정지죠?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힘이 60이면 안 밀리고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 정도 클러치만 들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정도 슬 올라가고 있는데 빨리 클러치 들면 돼요? 안 돼요? 시동 꺼져버리는 거예요 자 10kg가 됐을 때 클러치를 들면 안 꺼져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올라가는 힘을 60을 줬어요 자 살짝 떨리죠? 요때가 한 한 720 정도 내려가요 더 이상 안 내려가죠? 자 보세요 바늘 보세요 바늘이 요정도 딱 내려가죠? 돼서 안 내려가죠? 요정도가 지금 60의 힘이라고 그럼 브레이크 떼면 안 밀리죠? 여기서 엑셀을 살짝 주고 클러치를 차원치 들면 자 보세요 바늘이 올라가죠? 아직 다 안 들은 거예요 아직 그대로 50을 준 거예요 60 자 10 됐죠? 이제 들었대 요거를 못하니까 다들 시동을 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생각하면 돼요 아 언덕에서는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100의 힘이 있는데 내가 클러치를 50을 주고 그죠? 그리고 엑셀을 밟고 그죠? 그럼 클러치를 0.1mm만 더 들어 그러면 한 55초죠? 5 정도의 힘과 엑셀의 힘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싹 올라간다고 그리고 다 드는 시점 언제? 10km 됐을 때 다 들면 돼요 근데 내가 실수로 클러치 든다고 들었는데 40밖에 안 든 거야 뒤에서 당기는 힘은 100이잖아요 60이 모자라잖아 그럼 뒤로 밀릴 수 있겠죠? 밀리면 당황하지 말고 그때 밀린다고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들면 꺼져 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럼 밀리면 아 내가 십을 덜 줬으니까 클러치를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엑셀을 밟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 맞죠? 엑셀 클러치는 동력이 지금 60이 끊겨 있는데 엑셀을 밟아 봐야 안 올라가 그때는 클러치를 어 십을 덜 들었으니까 십을 더 주자 그래서 버스들이 언덕에서 멈췄다가 뒤로 밀렸다가 올라가는 거 봤죠?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왼발이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네 평지에서는 어차피 0이니까 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클러치 조금 늦게 떼도 시동이 뭐 꺼지거나 아 저기 약간 빨리 떼도 꺼지거나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우회전 연습을 해야 돼요 우회전을 왜 연습을 해야 되냐면 자 내가 2단 넣고 가니까 속도가 한 12km 12km로 나오죠 네 근데 내가 여기 우회전을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6km로 돌아와야 돼 6km로 그럼 6km로 돌려면 어떻게 돌아와야 돼? 1단? 아니지 2단으로 할 건데 1단이요 동력을 50정도 잘라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 클러치로 그걸 뭘로 줄이에요 클러치를 반만 밟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반이라는 게 뭐 정확하게 반이 아니라 대충 클러치를 이 정도만 밟으면 차 속도 조절돼야 안 돼요 브레이크로 이게 주차 대표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우회전이 가능하죠 이걸 떼면 꺼지죠 10이 안 되니까 꺼진단 말이에요 시동이 이거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봐봐요 나하는 걸 봐봐요 왼쪽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로 안가면 돌아가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브레이크 힘을 좀 더 빼 그럼 속도가 올라가죠 그럼 10이 됐을 때 이제 클러치를 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결국은 클러치 조정이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제는 기어 변속을 해야 돼요 기어 변속은 기어 변속을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우리가 강사님들이 가장 많이 가르치는 속도계로 보면 돼요 20 이상 올라가면 3단 30km 정도 되면 3단 45 올라가면 4단 늦는데 저는 별로 추천하는 기어 변속법은 아니에요 제일 좋은 기어 변속은 1500 RPM에서 2500 이 사이에서 기어 변속을 하면 돼요 1500에서 2500 근데 1500 2500 하는데 이것도 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RPM에 적정 기어 변속 타이밍은 2000 타이밍이 제일 좋은데 이거 뭐 언제 보고 있어 근데 2000 RPM에 특징이 있어요 엔진 소리로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소리가 안 돼요 이런 소리 하면 2000 맞죠 안보건내 맞았죠 그죠 이 소리가 이 소리가 기어 변속 타이밍이구나 그죠 이 소리가 기어 변속 타이밍이에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엑셀 밟고 자 밟았죠 자 이제 기어 변속 타이밍 됐죠 그러면 클러치만 발라봐야 되겠죠 에 엑셀 밟고 3단 엑셀 밟고 4단 5단 이해 되셨나요 빨리 RPM 올려줘서 바꾸시면 돼요 한번 보여주고 실전으로 소리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내가 계기판 안 봐서 되잖아. 그리고 우리 지금 시험코스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도 이 정도 소리만 나면 돼. 그러면 2단 넣고 이 정도 소리만 나면 30을 안 넘어. 이해 됐어요? 다 소리로 하는 거지. 누가 계기판 보고 있어. 신호등도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정도 소리만 되면. 이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거예요. 4단까지는 안 넣으세요. 도로 나가면 4단까지 넣을 건데 기어 변속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서 기어 변속이 어려운 이유는 도로가 짧기 때문에 어려워 보여요. 짧은 도로에 기어 변속을 하려는 게 힘든 거지 나가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어 변속할 때 저단으로 바꿀 때가 좀 어려워요. 기어 변속은 속도를 올릴 때는 2, 3, 4 이렇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4단에서 3단, 2단 가는 게 아니라 바로 2단 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 4단에서 바로 2단 갈 때 달려왔어요. 잘 들어요. 달려왔는데 내가 50km에 2단으로 딱 바꿔서 클러치 밟고 여기서 클러치를 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속도가 안 맞잖아. 원래 2단은 12km에서 20km 사이라고. 그러면 20km 이하로 떨구고 클러치를 떼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멈출 때 이렇게 3단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가 4단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가 멈출 때 어떻게 해요? 속도 줄이고 클러치 밟고 속도를 줄이죠. 그리고 살살살살 속도 줄이면 여기 20km 이죠. 이때 2단 바꿔도 돼요. 클러치면 안 돼요. 4단인데 클러치 때문에 시동 꺼져요. 그래서 저단을 바꿔주는 이유가 자 우회전할 때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죠? 그럼 저단 바꿔줘야 돼. 오토도 저절로 기어가 바뀌는 거예요. 오토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단으로 부웅 달려왔어. 자 3단, 부웅 그죠? 4단. 어? 자회전 속도 줄여야 되는데 그죠? 네. 줄여야 되는데 그냥 줄여버리면 오토처럼 그냥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클러치도 밟지 않고 줄이면 이렇게 꺼져 버립니다. 그죠? 그럼 뭘 해줘야 돼요? 저단 기어. 속도를 줄이니까 저단 기어. 저속에 맞는 기어를 넣어 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시동 꺼지면 중립 넣고 다시 이다 놓고. 그러니까 아 속도를 줄이면 그 속도에 맞는 기어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그죠? 멈출 땐 상관없고 멈출 땐 그냥 살아놓고 쭉 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클러치 밟을 거니까. 자, 속도 올립니다. 3단, 속도 올립니다. 4단, 속도 올립니다. 자, 속도 줄이고 그죠? 자, 클러치 밟고 2단 바꾸고 클러치 떼고.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되죠. 자, 2단 넣고 아무것도 안 밟고 차 가요. 서울에서 부상까지. 저까지 못 갈까봐 액셀 밟을 필요 없어. 3단도 가게 돼 있어요. 단지. 네.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3단, 4단 출발을 하면 안 됩니까? 자, 아까 2단 넣고 시동이 안 꺼지면 클러치. 계기판이 10 됐을 때 클러치 들어가라고 했죠. 그럼 3단은 10 가지고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15km. 그럼 4단은 20km가 되는데 20km 처음에 출발 때 20km 어떻게 만들어? 만들 수가 없으니까 시동이 꺼지니까 출발을 2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4단은 출발이 전혀 안 되냐? 대긴데. 내리막은 되겠죠. 쭉 내려가서 속도 20 붙였을 때 클러치 떼고 그러기 때문에 되겠죠. 근데 그거 하지마. 욕 먹어. 알았죠? 그러니까 4단 출발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내리막에서 하면 돼. 알겠어요? 탈력으로 내려가다가. 자, 밟으세요. 클러치만 밟고. 그리고 내가 기어들 때 밟으세요. 편하게 넣는 거 보이죠? 어깨 힘 안 주죠? 가볍게. 가볍게. 수평과 수직. 그죠? 응.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뭘 연습하느냐? 출발. 엑셀 출발 연습. 언덕 연습. 우회전 연습. 기업연습 연습. 이렇게 4단계만 연습을 완벽하게 할 줄 알면 나가면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 들어오면. 자, 클러치부터 동력을 끊어야 되겠죠. 멈칠때는. 차는 계속 굴러가요. 그죠? 왜냐하면 축구공을 탁 밀어도. 내 손에서 떨어졌을 때는 동력이 끊어졌지만.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굴러가요? 똑같아요. 밖에는 툰굴기 때문에. 자, 2단 넣고 출발 연습. 그죠? 두. 그렇죠. 아, 제대로죠? 10대 쓸 때. 바로 넣어요. 그죠? 나눠 들어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안 꺼세요. 자, 언덕 멈췄죠? 네. 기어로 충격 넣고. 마음속으로 신호등이 빨간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2단 넣고. 여기서 브레이크 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방클러치. 엑셀 좀 주고. 클러치로 살살살. 아직 떼면 안 돼요. 10대 때까지. 10대면. 잡혀야 될까요? 살살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쉬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우회전 연습해야 되겠죠? 네. 왼쪽 좌우로 살피고. 자, 우회전. 왼쪽에 차가 온다 생각하고. 우측 깜빡 켜고. 왼쪽에 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네. 클러치 말고. 그죠? 브레이크에 놔두고. 그죠? 방클러치. 그죠? 천천히 왼쪽. 어? 차가 온다? 정지. 이 중립을 놔야 돼. 차가 계속 오면. 왜냐면. 중립 안 되면 감점이니까. 그죠? 차가 안 온다? 여기서 확 들면 꺼지겠죠? 전체 브레이크는 힘을 다 빼요. 다 뺀 상태에 지금. 그리고. 들어왔어. 끝났죠? 클러치 천천히 드는 거죠? 10km 될 때까지. 네. 10km 되면. 다 들고. 그리고 왼쪽으로 갑니다. 이제 기어 변속을 해야 되겠죠? 네. 자. 2단 도로로. 둘 중에서 기어 변속. 두 번 하는 거에요. 이것만 할 줄 알고 도로 다 배운 거에요. 어려울 거 없어. 자. 이제 속도를 올려야죠? RPEG 2000. 오. 이 정도에서. 클러치 말고. 3단. 천천히 눈 보이죠? 가볍게. 힘을 줄 필요 없어요. 저기서 다시 2단 바꿔야 되죠? 브레이크 먼저 쓰고. 클러치 말고. 2단. 브레이크 힘 빼고. 클러치 4를 들고. 그죠? 네. 예. 핸들도 가볍게 하게요. 어깨에 힘을 빼는게 제일 좋아요. 문제는. 온몸에 힘을 빼야 돼. 예. 복싱 선수 쳐서 쳐 들어가면. 힘을 빼야 돼. 자 다시. 속도 올립니다. RPEG 2000.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속도 줄이고. 브레이크. 클러치 말고. 2단. 이것을 본인이 이제 할거에요 이걸 능숙하게 하고 도로로 나갈거에요 어려운거 아니야 가볍게 위험한거 없어요 고절뿔일거 있으니까 사고 절대 안나게 해줄테니까 본인은 편안하게 배운거를 그대로 따라한다 생각하십니다 뭐 맞죠? 일로 흘려가지고 운전은 재미있어야 돼 자, 의자 맞추고 클러치를 밟아보고 클러치 편하면 허리 약간만 세워볼까요? 허리, 등받이 약간만 세워볼까요? 너무 누운 것 같아서 아니 아니 의자 조절하는 걸로 한 칸만 살짝 너무 세웠다 됐어, 오케이 그게 괜찮죠? 어때요? 자, 브레이크 바로 얹고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얹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힘을 뺐다, 밟았다, 뺐다, 밟았다, 뺐다, 밟았다 이거야 그냥 엑셀도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엑셀은 속도를 줄이고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속도를 줄일 때 무조건 브레이크로 줄이는 게 아니야 앞에 파란불이고 차가 가는데 차가 서행을 하면 엑셀로만 조절을 하는 거고 앞에 빨간불이고 적색등이고 차가 막히면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하면서 정지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홀짝 홀이냐 짝이냐 둘 중에 하나야 그냥 앞에 와서 잘 가는데 속도만 좀 줄이고 싶다 그럼 엑셀만 때문에 속도를 줄여 그죠? 그게 엔진 브레이크잖아 엔진으로만 속도를 줄이는 거야 엔진 브레이크가 말거든 그 다음에 브레이크 그죠? 이런 식으로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기어 2단 넣고 엑셀만 한번 밟아봐요 소리 한번 들어봐요 계속 그렇게 밟고 있어 봐요 그렇지 말고 아니 그 정도만 계속 밟고 있어 그렇지 2천 소리 한번 들어봐 앞에 보면서 소리 들려요? 네 그게 알핀 2천이요 그 정도 소리만 안 들고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보세요 좀 더 그렇죠 올라가서 엑셀만 계속 밟고 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조금 더 들어 클러치를 그렇지 그렇지 그게 엑셀출발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자 언덕에서 한번 멈출 거예요 자 클러치 먼저 밟고 클러치 꽉 밟고 브레이크 누르면 기어 중립 하나 둘 셋 2단 넣고 클러치 좀 들고 반클러치 해주고 좀 더 들어 알핀 보세요 그렇지 됐어 이제 엑셀 살짝 밟으면서 밀러도 사랑하지 말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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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하네 약간 오른쪽으로 클러치 다 들어도 돼요 엑셀에 힘 빼고 엑셀에 힘 빼서 속도가 줄어요 줄죠 왼쪽 보고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잘하네 왼쪽 사우라 보고요 자 돌리고 자 핸들 돌리고 더 돌리고 더 돌리고 그렇지 풀고 자 우측간 밟히고 클러치 밟고 꽉 밟아요 브레이크 살짝 눌러서 한번 정지 그렇지 왼쪽 보면서 방클러치 하면서 갑니다 됐어 그만 브레이크로 살살 누르면서 브레이크 눌러줘 클러치 다 들면 안 돼 꺼져 돌려 돌려요 돌려 더 돌려 클러치 들지 말고 그대로 유지 그렇지 이거야 이거 잘하네 그렇지 이제 브레이크는 다 빼고 클러치를 잘 들고 자 왼쪽으로 돌리고 풀고 돌리고 그렇지 알겠죠 우회전할 때 그걸 쓰라니 그러면 속도가 느리니까 좌우를 다 볼 수 있어 그렇죠 속도가 빠르면 좌우를 못 보잖아요 그렇지 우회전할 때 시동 많이 꺼먹거든 클러치를 못 해가지고 수건 들어와서 다섯 달까지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 이제는 기어 변속으로 해 볼 겁니다 자 앞에 보고 멀리 보세요 엑셀 밟고 붕 아까처럼 처리해 보세요 좋아요 클러치만 밟고 3단 그렇지 클러치 떼고 잘했어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밟고 2단 그렇지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고 그렇지 네 잘하네 네 네 그것만 할지 하면 다 배운거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 엑셀 밟고 붕 자 클러치만 밟고 3단 클러치되고 다시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밟고 2단 자 클러치 들고 브레이크도 들고 그렇죠 자 다시 출발선으로 아 기능대에 핸들을 안 가르쳐줬나보다 강사님 핸들을 좀 가르쳐주면 좋을 뻔했는데 좀 많이 아쉽니 좀 많이 아쉽니 제가 다음 시간에 가르쳐줄게 네 네 네 다시 이제 출발해봅니다 자 다시 이제 출발해봅니다 2단 넣고 엑셀 편안하게 밟아요 클러치 정우치 들고 클러치 정우치 들고 클러치 들고 클러치 들고 엑셀 너무 세게 밟았어 좀 시끄럽죠 많이 네 3천 가까이 가니까 시끄럽 안돼요 조용하게 클러치 밟고 정지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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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요 기어 뺐을 땐 필요 없어도 의미 없어 네 기어가 들어갔을 때는 톱니바퀴가 물려 있으니까 클러치 들어 버리면 확 나가는 거나 시동이 꺼지거나 하는 거지 기어를 뺐으면 아무것도 걸린 게 없잖아 네 말 그대로 기계를 분리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클러치는 기계 연결한 거에 동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톱니바퀴 물린 상태에서 동력을 넣어 주는 거고 톱니바퀴 뺐죠 이 상태에서 클러치는 아무리 떼도 동력이 안 들어가는 거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동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떼도 되는 거예요 자 2단 넣고 아까처럼 RPM 한 700 정도 맞춰요 브레이크 부터 떼면 뒤로 밀려요 그죠 RPM 700 맞춰야지 그렇죠 이제 떼도 돼 너무 많이 떴어 자 시동 걸고 브레이크 밟을 떼 떼면 안 돼요 클러치 밟고 걸어야지 장르 기능차는 클러치 안 밟아도 걸리는데 옛날 차라 그래 자 2단 넣고 RPM 살짝 떨어지게 됐어 그만 엑셀 살짝 주면서 클러치 조금씩 떼면 돼 당황하지 마세요 클러치 조금씩 떼 엑셀 자게 밟지 말고 엑셀 자게 밟을 필요 없어 엑셀은 그냥 잘 밟고 클러치를 조금 더 떼면 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무리 엑셀 밟아도 안 올라갈 거라고 그치? 동력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치? 자 왼쪽으로 돌리고 다시 아까처럼 우회전 기억나죠 아까 우회전 한 거 클러치 많이 들면 꺼져요 우측 깍 밝히고 클러치 꽉 밟고 브레이크로 천천히 한번 일시 정지하고 이제 반클러치 천천히 돌아봐요 그만들고 브레이크로만 조절 핸들 조금씩 돌리면서 왼쪽 보면서 차 오나 안 오나 돌리고 그렇지 잘한다 오케이 오우 너무 잘한다 이제 브레이크 힘 다 빼고 그렇죠 클러치도 다 들고 왼쪽으로 언덕만 좀 잘하면 되겠네요 우회전 잘했어 우회전 그거 까먹지 마요 유턴할 때도 그거 써먹을 거예요 유턴할 때 내가 반클러치로 하세요 이러면 그렇게 유턴해 주시면 돼 알았죠? 기어 변속은 내가 보니까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잘해요 다시 출발 좀 언덕 좀 반복해요 항상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로 점검하시고 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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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안전벨트 절대 자 우선은 빅코스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본인이 빅코스 걸렸다고 생각하고 출발 준비 되셨나요 네 이게 시동을 걸어놓고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시동을 꺼놓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동을 걸어놓고 하면 상관이 없는 시동을 더 걸면 안 되고 시동을 꺼놓고 하면 멘트 들리고 걸면 돼요 자 지금은 시동을 꺼놓은 상태로 할 건데요 자 들렸죠? 그러면 ITM의 바늘이 안 올라가 있죠? 그러면 클러치 밟고 시동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 깜빡해야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자 이제 기어를 넣기 전에 왼쪽을 먼저 봅니다 차 없죠? 그리고 여기서 앞이 중요한 게 앞에 트럭이 있죠? 그러면 여기 잘못 나가면 부딪히겠죠? 핸들을 미리 한 반 바퀴 정도 돌립니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왼쪽 보세요 차 오죠? 그럼 출발하러 기다려요 여기서 나갈 때 우리 우회전 해가지고 방클러치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게 나가면 돼 확대면 확 날라가잖아 그러면 부딪힐 수 있잖아요 방클러치일 줄 알면 돼요 왼쪽 계속 보고 있어요 차 안 오면 기어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나갈 거 없고요 차 안 오면 나가면 돼요 아셨죠? 괜히 무리하게 나가다가 실격된다고 알겠죠? 기어 넣고 2단 출발 방클러치 브레이크는 떼고 이쪽으로 살짝 풀고 이렇게 아직까지 클러치 다 떼면 안 돼요 원래 엑셀 밟고 안전해지면 엑셀 밟고 속도 올려요 속도 올려요 속도 올려요 3단 속도 올리고 엑셀 밟고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고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살짝 끄고 그렇지 그리고 깜빡이 끄시고 빨간불이죠 브레이크 발언지고 그렇지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 잘 좀 더 앞으로 브레이크 떼요 브레이크 떼요 브레이크 떼 좀 더 앞으로 그렇지 스타트 기어 중립 그렇죠 기어는 잡고 있어도 괜찮아요 멈춰 있을 때는 편하게 자 2단 넣고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천천히 속도 더 올려주고 쭉 올리고 3단 그렇죠 잘한다 엑셀 밟고 아주 잘하고 있네 자 4단 네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약 150m 앞 정상입니다 브레이크 발언지고 브레이크 힘 빼고 클러치 밟고 3단 다시 엑셀 살짝 밟고 좌회전입니다 2에서 2차로 행정본도 다 지나서 꺾으면 돼요 저 제네시스처럼 엑셀 살짝 밟고 그렇지 오케이 아직 꺾지 마요 이제 조금씩 돌려요 엑셀 밟지 말고 네 2차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오케이 풀고 이제 엑셀 밟고 잘했어요 속도 쭉 올리고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측정입니다 4단 60km 안나는데 네 네 이 정도 속도로 유지 네 빨리 보고 자 여기 유지차 보이죠 네 유지차 보면 더 아쉽네요 오르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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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m을 더 줄여줘야 되고 내리막이 오히려 20km 정도 힘을 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조금만 더 밟아보세요 자 내리막이죠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발 속도 줄이고 30km 구간 이렇게 숙지네요 뭐 자외적으로 밟아보자죠 이제 클러치 밟고 갑니다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정지 중립 자 여기 보이죠 교차로에 여기 우회잖아요 교통섬 있는데 횡단보도 보이고 정지선 보이죠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먼저 보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도 돼 근데 사람이 있는데 앞차 간다고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부터 보내요 안 하면 저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일시 정지해요 일시 정지해서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면 그럼 가도 돼 저분은 건넬 생각이 없으신데 보통 보면 저렇게 있으면 원래 정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통섬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가 있으려고 해요 일부러 떨어져 신호 바뀌면 가려고 그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사람이 서 있으면 이렇게 멈췄다가 가야 되는데 전봇대 사이에 사라져 있죠 저쪽으로 참 조심해야 돼요 2단 넣고 브레이크부터 떼고 내리막이니까 엑셀 살짝 밟고 여기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2단으로만 갑니다 너무 세게 밟지 말고 RP 2000 소리 알죠 2000 소리 유지하면서 갑니다 그렇지 이 속도로 그대로 가면 돼요 뒷차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속도 빨리 넣으면 실격 되니까 여기 한전 사거리까지는 무조건 이 속도로 이제 엑셀 힘 빼고 바로 브레이크를 놔두고 힘은 주지 말고 더 가야 되니까 아직 클러치 밟지 말고 동력 끊으면 못 가요 이제 클러치 밟고 정지 잘했어요 중립 약 50m 앞 좌우전입니다 잘하네 이대로만 하면 합격하는 거에요 여기 약간 언덕인데 약간 밀린다고 당황할 거 없어요 어차피 뒷차가 1m 간 게 뛰어놨기 때문에 약간 밀리는 거에요 반클러치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심하게 밀리는 거 아니니까 클러치만 전체들은 그리고 1단 넣고 출발할 때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신호 바뀌었으니까 2단 넣고 출발 너무 세게 밟지 말고 엑셀 너무 세게 밟지 말고 사사사사 천천히 클러치 밟고 RPM 3층까지 올라가고 감점이니까 그죠 정지 클러치 밟고 다시 엑셀 살짝 클러치 너무 많이 밀린다 너무 많이 밀린다 클러치를 안드니까 밀리는 거에요 1단계 정도는 들어줘야지 그죠 속도 쭉 올리고 3단 엑셀 밟고 방금 쭉 밀리고 봤죠 클러치가 전혀 안들리지 조금이라도 20-30 정도는 힘을 줘야 돼 그래야 안 밀려요 엑셀 아무리 밟아 봐도 밀리게 돼 있어요 동력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엑셀은 의미가 없어 클러치 밟고 정지 우리 우회전 할 때 있죠 그 정도 방클러치 들어줘 그럼 안 밀려 전혀 엑셀 밟고 그렇죠 잘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앞차하고 안전거 급할 거 없어요 자 3단 차전 변경 없어요 자측 깜빡이 켜고 여기서 좌회전 할 거에요 잘하고 있어요 여기 좌회전 되잖아요 바닥에 그죠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힘 빼고 좀 더 갈게요 브레이크 힘 빼요 스탑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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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언덕이 좀 높아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우회전 들어갈 때 A 코스 여기 언덕이랑 여기 올라가는 쪽이죠 여기랑 C 코스 C D B A 그래서 B랑 D가 여기서부터는 길이 같아요 A랑 C가 여기까지 길이 같고 그래서 C는 저쪽이 지니 산업단지 쪽으로 갈 거에요 그리고 1단 넣고 출발을 하게 되면 1단 넣고 한 8km까지 올라올 거에요 그때 2단으로 바꾸면 돼요 엑셀 안 밟고 1단은 그냥 클래치 출발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1단 넣고 바로 2단 들어가면 안돼 시동 꺼져버려요 8km 됐을 때 시동이 안 꺼지기 때문에 8km 됐을 때 2단 바꿔주면 돼요 언덕에 자신 없으면 1단으로 출발 1단도 시동이 꺼지긴 하는데 2단보다 덜 꺼지는 거에요 그럼 일단 클러치로 브레이크는 떼고 클러치 잘 들면 되겠죠 방클러치 해주던가 지금은 2단 방클러치 연습을 좀 해요 시동 꺼져도 되니까 1단 연습 먼저 한번 해볼게요 1단은 어떻게 하는지 클러치를 확 들면 안돼요 똑같아요 천천히 들어야 돼요 1단이라고 확 들면 안 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언덕 밀림 방치 장치가 있기 때문에 2-3초 좀 여유있게 들어줘야 된다고 1단 넣어보세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어요 그렇지 다 들어 이제 그렇죠 엑셀 살짝만 줘봐요 그렇지 그렇지 일단 출발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오른쪽 3차로 끝으로 갈 거예요 자 오른쪽 끝으로 자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풀고 엑셀 밟고 엑셀 밟고 3단 엑셀 밟고 자 자 좌측만 밝히세요 네 엑셀 밟고 네 좌측 돌려요 좌측 돌려요 네 4단 다시 우측만 밝히세요 원래는 이리로 가야되는데, 저 차때문에 깜빡이 끄고, 엑셀 밟고, 우리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저런 차가 있으므로, 저런 차가 있으므로, 그냥 멈췄다가, 출발했때문에 있으므로, 연로는 고스도로에요. 가면 안되요. 브레이크 발언 지고 중립 내가 쭉 가는데 갑자기 차가 서서 저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무지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시험 볼 때는 도와주지 않잖아. 지금 강사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지. 그럴 때 멈추고 중립 넣고 좌측관 뺏기고 안전 확인하고 우리 출발 하듯이 차 안올 때 나가라는 얘기에요. 이해되셨죠? 시험 볼 때는 지금 강사가 도와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 돌면서 4차로로 갈거에요. 오른쪽 끝으로 4차로 가는 방법이 저 횡단보도 물고 들어가면 안되요. 그냥 크게 돌아서 횡단보도 뒤에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통과하면 안된다고 칼로 배듯이 그러니까 안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핸들 잡아 줄거에요. 지금은 그러면서 아 이렇게 도는구나 하고 알면 돼요. 왜 4차로 하냐면 우리 좀 가다가 우회전을 해야 돼. 근데 1차로도 들어가 버리면 차선변경을 많이 해야 되겠죠. 2단 넣고 엑셀 4차 주면서 그렇죠. 너무 세게 밟지 말고 엑셀을 조금씩 돌립니다. 그만 이렇게 끝으로 횡단보도 이쪽 뒤쪽으로 들어가라는 얘기 이런식으로 알겠죠. 척 돌리고 3단 4단 저 주에서 지나서 5회전이에요. 저 하얀차 따라가는거 아니에요. 앞차 따라갑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속도 줄여야죠. 브레이크로 더 줄여 더 더 더 더 더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는 줄이면서 클러치 들고 브레이크도 들고 클러치 들어 클러치 들어야 속도 줄여요. 포켓 차로가 있죠. 왼쪽 포켓 차로 들어가 엑셀 밟고 파란불이죠. 엑셀 밟아 자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거울을 보는거에요. 이렇게 알겠죠. 깜빡이 끄고 3단 이렇게 해주면 우회전 알겠죠. 잘 기억하세요. 포켓 차로가 불법 주정차로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차피 우측으로 같이 합류를 해야 되잖아요. 일시 정지해서 왼쪽을 보고 들어가면 돼요. 저렇게 포켓 차로가 있으면 그냥 열려있으면 포켓 차로로 진행을 하면 되고 알겠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불법 주정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엑셀 밟고 계속 직진 자 앞에 신호도 빨간불이죠. 브레이크 발앉으시고 속도 줄여주시고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살 눌러주시고 정지 자 2단 바꾸세요. 다시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한천히 그렇지. 오 좋아요. 이렇게 출발 좋아요. 3단 자 앞에 잘 나오죠. 그럼 4단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직진 우선이니까 오른쪽 차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른쪽 우측 차량이 나올 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쓰는 건 좋은데 핸들은 꺾으면 안 돼요. 너무 잘했어요. 시동 한 번도 안 꺼보고 해보면 시동 다섯 번씩 꺼먹는 친구들 많아요. 너무 잘했어요. 브레이크 발앉으시고 속도 줄이고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로 살살살 마무리 중립 150m 우회전 나왔으니까 우측 깜빡 켜주시고 다 왔어요 이제 도로주행은 제한시간이 없어요. 교통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한시간 없지만 차가 뻥 뚫렸는데도 속도를 안 내면 안 돼요. 아셨죠? 2단 넣고 왜 앞차가 안가냐 엑셀 살짝 주면서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클러치 다 들고 3단 앞에 신호등 보면 파란불이죠. 그리고 교통선이 있는 우회전이죠. 여기 우회전 파란불일 때는 3단으로 우회전 하시고 빨간불이면 2단으로 우회전 하세요. 사람 없죠? 계속 갑니다. 합류죠? 왼쪽 봐주시고 왼쪽 봐요. 없죠 차? 저기서 차 업무를 정지해야 돼요. 그래서 정지선이 그려진 거예요. 쭉 직진 클러치 들어가고요. 30 이하니까 30 이하니까 아무 때나 클러치 들어가도 돼요. 2단 바꿔요. 브레이크는 떼고 이분 핸드폰 보이시나요? 차 폭이 넓으니까 가운데로 가시면 돼요. 쭉 돌리시고 3단 그렇죠. 이제 다 왔어요. 4단 안 넣을게요. 우측함 뺄키시고 여기 버스용장 있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핸들 너무 많이 꺾지 말고 사선으로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발은 브레이크 얹어 놓고 이런 식으로 클러치 밟고 좀더 앞으로 좀더 앞으로 정지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고 그리고 기어 1단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종려기어예요.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는데 원래 넣는 게 원칙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시험 끝난 거예요.